아멘 기억하조라 그 속에 머물렀던 30년 세월 절부지 없어서 살 한 소녀의 인생이야기랍니다 언제나 가슴에 그리운 가족 보고픈 부모 형제 얼굴들 꿈에서라도 한번 만나볼까 기다려온 30년 세월 그렇게 흘러버린 시간 속에서 나 이제 엄마가 되었고 커가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그리웠던 부모 형제들 이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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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났습니다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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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흘러버린 시절 속에서 나 이젠 엄마가 되었고 거가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그리웠던 부모 형제들 이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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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났습니다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아픈 꿈의 제외야 삼십년 긴 세월을 기다려왔던 아픈 꿈의 제외야 아픈 꿈의 제외야 계속 희미한 기억한 초반 그 속에 머물렀던 삼십년 세월 절부지 여섯살 한 소녀의 인생이야기랍니다 언제나 가슴에 그리운 가정 보고꾼 부모 형제 벌꿀 벌꿀들 꿈에서라도 한번 만나볼까 기다려온 삼십년 세월 그렇게 흘러버린 시절 속에서 나 이젠 엄마가 되었고 거가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그리웠던 부모 형제들 이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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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났습니다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럼 이제야